공항을 벗어나는 길에 레이 가게들이 있어 걸음을 멈췄다. 내가 들른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가게라고 했다. 빠르지는 않지만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내만지는 신중한 손끝. 할머니의 얼굴과 손에는 네일을 만들며 보낸 긴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선대 할머니가 왕과 공주를 위한 레이를 만드셨던 최고 기술자였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도라 할머니. 대화를 마칠 즈음 할머니가 방금 만든 레이를 목에 걸어주신다. 진정 출발이 기분 좋다. 알로아가 절로 나온다.